남자 아이돌 따라잡기 일단 남자 아이돌을 따라잡으려면 사람이 호락호락하면 안 돼요 호락호락하면 안 되고 항상 화가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노와 극대노 사이를 오가야 되는데 뭐 중노는 예를 들면은 난 준비가 됐어 넌 몸만 오면 돼 내가 다 하니까 그리고 극대노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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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rcer 그런데 항상 이렇게 화만 나 있는 게 아니라 신날 때도 있어요 근데 신날 때는 신난다고 막 이렇게만 신나면 안 되고 얼굴 한쪽만 신나야 돼요 자 얼굴 양쪽이 이렇게 신나면 안 되고 얼굴 한쪽만 자 그리고 남자 아이돌은 얼굴에 묻은 걸 닦아야 돼요 주로 입이나 이마 이런 데 위주로 그리고 또 몸짓도 중요한데 망설이는 다리짓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걸으면 안 되고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가랑이에 약간 집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해도 바람은 멍게예요 이전의 전 saat 한국 남자 아이돌이 되려면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춤, 노래의 재능과 예능감과 고투명한 미래에도 견딜 수 있는 끈기와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관리 대중의 평가와 부자유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으시면 됩니다